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은 고혜경 교수님의 꿈이 나에게 건네는 말에서 8살 딸의 돼지 꿈이라는 꿈의 꿈투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8살 딸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뜬금없이 꺼낸 꿈 이야기인데요 엄마 나 엄청나게 재밌는 꿈을 꿨어 세상에 꿈속에 돼지에게 날개가 있더라고 그 돼지가 신기해서 다가가는데 조금 두렵기도 했어 그런데 그 돼지가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운데를 가로막는 거야 슬금슬금 지나가는 게 재미있었어 날개도 신기하고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저는 복권을 샀는데 역시나 꽝입니다 어린이가 꿈 꿈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고혜경 교수님의 꿈투사입니다 아이 꿈을 귀담아 들어주는 엄마가 있으니 이 아이는 행복하겠습니다 꿈이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남녀노소 연령 인종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합니다 아이들 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꿈은 동화나 신화와 너무 닮아서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어른들 꿈도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옛 이야기 같아요 재미는 있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어린이 꿈과 관련해서 기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 꿈이 무슨 의미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날개 달린 돼지는 뭘 할까? 새처럼 하늘에서 살까? 돼지처럼 땅에서 살까? 공중에서 똥 누나? 뭘 먹으면 나도 날개가 생기지? 내 앞에 버티고 섰는데 내가 다가가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을 재미있어 해요 아이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난 엄마가 날개 달린 돼지는 어떻게 생겼어? 한번 그려볼까? 무슨 색이야? 핑크빛? 아니면 무지개색? 하고 질문하면서 대화를 해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돼지라고 말하지만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미를 수 있습니다 돼지가 날개를 달고 물고기에 발이 달리고 동물이 사람 말을 하는 등 이런 상상의 세계를 보호하고 존중해주는 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꿈 정말 멋지다 하고 호응해주면 5살 무렵 아이들은 꿈의 후속편을 즉석에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꿈이지? 꿈이 살아서 발이 달렸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성보다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놀면 상상력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꿈이 놀랍고 신비한 세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 이건 하나의 어린이의 돼지꿈을 얘기를 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돼지꿈이 오면 돈복이 온다 이런 거는 사이비 꿈의 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의 꿈에 나타난 돼지는 또 이런 상징들이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른이 꾼 돼지꿈 또한 그 돼지가 가지는 여러 측면의 상징들 그것들을 모두 살펴볼 때 그 꿈의 본연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막 돌아다니는 꿈의 몬 같은 경우는 미신적인 꿈의 몬이니까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은 꿈에 관해서 신화와 꿈을 또 같이 보셔야 되고 심층심리학을 같이 공부를 하실 때 꿈에 관한 그 신비가 조금은 거쳐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좋은 선생님께 꿈을 또 배워두시는 것도 여러분의 그 애벌레에서의 나비로 날아오르는 영웅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나침판을 얻으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TV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삶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